우리 남편은 명태잡이 갔는데 태풍아 불어라 적 달려를 만 불어라 우리 남편이한 거 봐 예수 따라다녀 게 아니야 잠깐만요 práctica 아저씨를 하셨다 야, 단순이야! 그리고 또 가사가 좋잖아. 우리 남편 명태자도 나왔는데 태풍 석 달이나 불었으면 좋겠다. 지금 그 제작진한테서 연락 왔는데요. 입금했다면. 아, 그래요? 이 정도면 입금 내야죠. 아니, 아니. 한 잔 다 알아듣어. 할 때. 바로 짱 빨리. 감사합니다. 아니, 그렇게 하시면 그쪽 우리 장균화 감독이 얼마나 행복하실까. 한 잔 하시면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. 국악 소세로 영화 준비하시는 감독님들. 힐링 꼭 보시는 걸로 약속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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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악을 소식으로 영향으로 별로 되지 않아요. 맞죠, 맞죠, 맞죠. 국악 배우 중에 이름 이만큼 좋은 배우. 소리. 이만큼, 이만큼 좋은 배우. 또 어디 있습니까? 목 푸신 김에 마이크 잡고. 노래! 의식하지 않고. 노래 제목 뭐죠? 멀어져 가는 슬픈 인연. 슬픈 인연? 슬픈 인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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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현들이 생각나서 안 돼요. 파라나 삼삼 눌러주세요. 파라나 삼삼! 파라나 삼삼! 건널 수 없는가? 건널 수 없는가?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흐르는 악물 소리도 없이는 말 기타! 기타! 기타 이경규! 야! 기타 기획을 치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데 아 왜 싫어하는게! 기타 잘라! 기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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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술 안 먹고